여러분, 이명을 한자로 풀이하면 귀가 운다는 것입니다. 귀가 왜 웃지 않고 울까요? 그리고 병원에 가도 검사를 해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리하고 친구가 되라는 말만 합니다. 이런 이명을 아주 지혜롭게 파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안 박지원 선생인데요. 코골이는 남만 알고 자기는 모르는 거고 이명은 남은 모르는데 자기만 아는 병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명이 자기만의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죠. 사실 조선시대 왕들도 이명을 많이 알았는데요. 실록이라든지 아니면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이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알았던 분이 선조임금인데요. 선조임금은 본인이 사실은 왕이 되기 거의 힘들었던 분이죠. 꿈에서조차 왕이 되기 힘들었는데 명종이 갑자기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종의 왕비도 아니고 빈의 손자인 선조가 갑자기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옥립해서 지명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신하들한테 압도하지도 못하고 신하들한테 여러 가지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병이 바로 소화불량이었습니다. 소화불량이었지만 그걸 고치기도 전에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하면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일어나자 갑자기 드디어 선조가 병이 생기는데 이명이 생겼죠. 그 이명의 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왼쪽 귀가 심하게 울리고 들리지도 않으므로 침을 맞지 않으면 낫지 않을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이명에 대한 선조의 기록들은 많이 씁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인조인검입니다. 똑같이 전쟁을 치르시던 분이죠. 그래서 인조인검이라면 대부분 병자호란이라든지 삼전도의 굴욕 이런 걸 생각하시지만 인조인검은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반정이라는 것은 정통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인조 스스로가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불안했던 거죠. 언제 다시 또 신하들이 나를 또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옹립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본인이 이제 본인의 어떤 불안을 외부의 의심으로 돌렸는데요. 누구한테 돌렸나 하면 바로 자기 아들입니다. 소현세자한테 돌렸죠.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귀향을 갔다가 청나라에 인정을 받자 혹시 제가 나를 몰아낼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니까 소현세자가 돌아오자마자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며느리 강빈이 있었는데 강빈이 갑자기 자기 음식에 독을 넣었다. 이렇게 해서 사살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사형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 손자였던 분들도 있는데 제주도에 전부 다 귀향을 갔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인조도 이명이 생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 속에서 제일 처음에는 매미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만 나중에 종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는데 물소리도 아주 큰 물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힘든 어떤 전쟁 때문에 이렇게 이명이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선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뇌병은 심증에서 생겼다.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에서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이제 귀의 본질을 한의학에서는 공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텅 빈 듯하고 한가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대나무밭에 바람이 부르면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대나무 소리가 나죠. 소나무밭에 바람 부르면 소나무 소리가 나고 그럼 자기 소리는 누가 내겠습니까? 자기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외부에서 들어오지만 메아리처럼 내가 내줘야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어폰이라든지 아니면 헤드폰을 많이 쓰면 소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만큼 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피곤하겠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피곤하죠. 청각 피로가 오죠. 그래서 대부분 이명이 많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몇 시간씩 이어폰 꽂고 소리 듣는 게 꽤 안 좋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뜨거운 걸 우리 손에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귀는 본래 차가운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마음에서 화가 올라오면 어떻게 소립니까? 귀가 빨개지면. 그러면 귀 안에 있는 소리가 증폭되면서 이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갱년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소리가 이제 귀 속에서 열이 올라오면서 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볼 수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그럴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귀를 보면 이렇게 구조가 생겨 있습니다. 고막이 있고 달팽이관이 있고 그 안에 유모세포가 있는데 본래 유모세포는 일정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못 들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우리가 이거 똑같은 것이 숨소리나 심장 소리인데 우리 숨을 쉬면 본래 숨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데 나는. 안 들리죠. 듣고 잘 안 들리죠. 일정하기 때문에. 비도 일정하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귀 속이 생각보다 시끄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일정하게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달리기 하면 숨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싱싱싱거리죠. 그리고 우리 여기 사모님들 젊을 때 남편하고 손잡고 어두운 데 가면 소리가 어떻습니까? 두근두근. 싱싱거리잖아요.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하게 되면 소리가 커지는 거죠. 아니 그걸 왜 꼭 젊을 때라고 표현을 하시는지 참. 그만큼 어떤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과로에 민감한 것이 이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명의 종류도 사실은 우리가 삐 하는 소리 한 소리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고음성 이명이 있고 저음성 이명이 있는데 금속성의 소리라든지 전자파의 삐 하는 소리는 대부분 고음성 이명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쉬 하는 소리나 웅 하는 소리나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나 기가 약간 막힌 듯한 느낌인 것은 대부분 저음성 이명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명이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제가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듣는 건가요? 이 소리를. 대부분이 못 듣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각적 이명이 있고 타각적 이명이 있는데요. 자각적 이명이라는 것은 자신에게만 들리고 남은 전혀 안 들리는 병인데 대부분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이명이라든지 메뉴에르 병이라든지 아니면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아니면 큰 소리를 듣고 생기는 이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각적 이명의 경우가 많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리를 아무리 증폭시켜도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타각적 이명도 있습니다. 옆에서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명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라든지 혈액이 흐르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딸깍딸깍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는데 그건 대부분 생명 유지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이런 생명 유지의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이제 귀 속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목구멍에 있는 이제 입천적 근육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각적 이명 또 일종의 환청이 아니라 실제로 소리가 나긴 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일정하게 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숨소리도 평소에는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소리 나듯이. 들리는. 귀는 일정한 소리가 있는데 단지 못 들을 분인 거죠. 귀막힘의 치료를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 허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허임.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선조의 이명을 치료했던 분인데요. 선조 같은 경우에는 이분만 나의 귀를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조는 이제 그 이명을 주로 이제 허임하게 치료를 받았는데 허임의 경우에는 이제 보사법이라는 침법을 썼습니다.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풍선에 바람 넣듯이 그렇게 치료하는 건데 침을 찔러서 세 번 돌려서 안으로 넣으면 보법이고 빼내면 사법인데 귀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이제 귀의 유모세포가 흥분해서 빨리 달리는 거기 때문에 허임은 사법을 주로 위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약물로서도 치료를 하는데 이제 고약을 귀 뒤에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향이라든지 웅담이라든지 아니면 용내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사향이라는 것이 혼자 다니고 그다음에 빼빼 말라 있고 그다음에 부부간에 1년에 한 번씩만 만나고 스스로 사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도자의 넋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번열을 없앤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붙이면 이게 진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마음을 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정화를 시키는 건데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내려라 그다음에 뭐 내면에서 그냥 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라딘이 진의학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세상에 소원을 3개씩 들어주는데 도대체 네 소원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진의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다. 감정을 속에 담아놓고 있으면 결국은 올라온다. 화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물 속에 풍선을 넣는 것하고 똑같다. 일시적으로 밀어넣을 수는 있지만 다시 올라온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헬런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우리가 눈이 멀어지면 사물과 멀어지지만 우리가 귀가 멀어지면 사람과 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 번 일깨워지는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임행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본질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가 울면 대부분 우리가 저절 달라는 거지 목에 염증이 생겼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이 몸과 마음의 평안을 잘 주는 것이 임행을 잘 치료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ich